어떤 새끼가 만들었을까 두르게 눈들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신나가 잘 안하려고 그래 힘드니까 노래가 키가 높습니다 본무대에서만 한 번하고 돈을 50씩 받았어요 세일오기한 본무대 원리가 먼저 한 7, 80씩 받고 그랬는데 이 노래 한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어! 동강! 우리 팀장하고 여기 단장하고 동강에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10만원을 받고 받고 5만원을 받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 처음 타놔서 5만원짜리 누가 그랬나봐요 각설이 타령 들어보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나 내 차례 다닌데 노래 좀 불러달라고 5만원짜리 2개를 주는 거야 그러고 그 노래 한 번 보고 10만원 한번 받아봤습니다 나 만약에 거짓말을 벼락만 주셨으면 우리 단장이 있으니까 알거에요 그 노래 여러분은 꽁짜로 감상하는 거야 10만원짜리 자! 가자! 가자! 자 제 노래 각설이 타령 나갑니다 어허! 어허! 예허허! 됐고 안 늦게 해요 잘 들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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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시구 추려간다 뚜루루루라고 돌아왔고 고단서리라 고단서리라 마토록 소리를 뺄진버리고 마탈패서 불안을 잔다 한정조강정조자 상고호기구르 상조자 일주 대구 대구 순자 명세회는 대구자 서서 높은다 숨을 해라 앉아서 높은다 앉은다 국에 없는 바다에 대한 갈치가 됐다 왕이 없는 산중계 옆을 시가 됐다 어걸이 지구시구 추려가이고 도대체 이 동네에 울업시가 됐다 전경도 동네에 충상이시다 어걸이 지구시구 추려간다 그렇지! 왕과야! 아냐아냐아냐! 도대체 이 동네에 울업시가 됐다 도대체 이 동네에 울업시가 됐다 자리였다 자리였다 조당님 웃어 보겄나 하수가 없기도 자리였다 혹은 똥이나 쳐먹었는디 내 뼈니 끈이 차지되어 올 똥이나 쳐먹었는디 내 뼈 끈이 차지된다 날이로바라 숨도다 이 뼈 내발을 들어 봐라 너의 구멍가 너를 나와 불려줄 것이 없도록 하자 하면 너를 불러준다 묵실라 묵실라 내 몸으로 강단해 묵실라 길로 길로 나가다가 나 옆에 내라고 끄는 것이 지하에 닿지도 됐는데 풍성 배가리에 양두 사자 질레기 모가리에 빙대고 깊이해진 눈에다가 죽뿌리게 장두 덮에 빠지게 밤붙한 장둑 단둘이 돌에다가 뺏기다 질레기 소둘을 오래 산다 질레기 소둘을 오래 산다 질레기 소둘을 오래 산다 질레기 소둘을 오래 산다 우리 우리 사흐하흐 안다 아이고